어.. 괜찮은데? 좋은 거 같습니다. 성병구가 맞아. 성병구가 잘해. 나 윤정이랑 같은 팀에서 먹어본 적이 없는데. 아 형님! 형님 이번에 먹지.. 이 생각을 가지고 예로 보드를 봤거든? 난 아예 먹은 적이 없어. 윤정이랑 그냥 프로리그 빵승이더만. 나 먹은 적이 없어 형. 나 먹은 적이 없어. 명승 5패.. 명승이 했는데 이거 존나다 하겠다니까? 아 나 배런스야 배런스. 오케이 해보자 배런스. 너가 못붙었다 생각하자. 오늘 몽이가 해준데요? 네? 어? 아까 애들이 잘한다고 막 그러던데? 아니 형.. 아니.. 3경기가 윤중이 형 대 병영이야. 아 내가 이겨볼게! 어? 좋다! 레트로. 아 재정이랑 내가 이길게 형. 걱정하지마. 아니 레트로 윤중이 맵이잖아. 아 걱정마. 아 나이스. 우선 투토스가 이겨보죠. 아 씨X 내가 이겼어야 했는데. 아니 근데.. 아핼 Vamp는 어떻게 하냐? 어핼 생각해도.. 아크핼 생각해도.. 괜찮아요. 아이.. 단물밤 좀 씌치.. 안 했네? 아.. 아니.. 안 했네. 아.. 아니.. 아니.. 아니, 근데 남은 거 다 이기면 3대 이기네? 남은 거 다 이길 수 있을까요? 오 깜짝 놀랄게 오케이 오 깜짝 놀랄게 오 깜짝 놀랄게 오 깜짝 놀랄게 점심 점심 근데... 손을 포다? 좀 궁금하네? 아 이게 부업이라네요? 근데 이쪽 민심은 또 읽기 싫어서 이건 본업이라고 말은 하더라 아 therefore 이제 내다보면 본업 시장 폴리그 이런거 ㅋㅋㅋㅋㅋㅋ 뽀록으로 알겠지? 아니지! 예예예 뽀록 오택당하면 이거 뽀록코 터지잖아 진짜 뭐 장윤철 변현재급으로 설마 설마 빼다가 아니지? 아냐하나하나로하나로 나이스 그렇지 윤종이 그렇지 빼 빼 쭉 빼야 돼 쭉 빼야 돼 쭉 빼야 돼 아아 이러면 손해낸 대 두개 잡혔대 투딕인가? 투딕이다 오 나이스 쇼톤 잡히잖아 나이스 کی요 윤주! 한 대 맞춰! 한 대 맞춰! 오케이! 빼야 돼! 빼야 돼! 아니! 빼야 돼! 윤주가 빼야 돼! 괜찮아! 괜찮아! 어! 괜찮아! 할 만큼 했어! 괜찮아! 빼! 빼! 아 이거 탱크야! 아니! 윤주가 왜 그래! 윤주가 왜 그래! 어! 나이스! 스톰! 잘했다! 아니! 잘 싸웠어! 잘 싸웠어! 아니! 잘 싸웠다니까! 잘 싸웠다니까! 이게 윤주이야! 빼고! 여기서 빼! 여기서 빼! 그렇지! 됐어! 소모 잘했다! 그냥! 탱크에 한 번 지쳐! 그렇지! 한 번 더! 한 번 더! 한 번 더! 오케이! 한 번 더! 한 번 더! 나이스! 한 번 더! 와! 많이 죽었다! 많이 죽었다! 많이 죽었다! 많이 죽었다! 많이 죽었다! 그러게! 오 탱크 밖에 없는데? 리버도 있어! 리버도 있어! 따로따로 가는 게 존나 안 좋아 보이네! 리버도 있어! 이 판 이겼다! 야! 잘한다! 윤주이! 그래! 수신 잘했다! 원래 윤주이! 원래! 아니! 원래 윤주이 이 정도는 하지 않았어? 아니! 내 기억에 오류가 있나? 아니! 내 기억에 오류가 있나? 아니! 요 근래! 점중이 형이랑 팀을 해봤잖아요! 아! 그래? 이게 지금 전성기 경기력이 지금 이거! 진짜! 어! 좋다! 좋다! 셋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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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대로다! 셋이! 제대로다! 템!템!템!템! 나이스! 몇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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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킬! 11킬! 나이스! 16킬! 와! 16킬! 와! 16킬! 나이스! 와! 와! 나이스! 와! 나이스! 와! 와! 뭐야! 윤주이! 아니! 안한다! 아니! 아니! 윤주이 춤만 추는 게 아니네! 어! 그니까! 이게 댄서킹이지! 댄서킹! 댄서킹! 유호지온! 무조건 이길거라! 그래! 아니 황병이 형 X밥이잖아! 가자! 아! 가자 가자! 우리팀 할 수 있어! 아! 1승 했다고 멘트부터 가고 존나 잡네! 2세트 때 씨발 3킬 합격 위넛을 때 됐지! 4승 형 빼간다 오늘! 봐! 존나 낫다! 아니! 몽아! 빼야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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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들어갔다! 아니! 이거 방금 봤잖아! SCB로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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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 진짜 몽이 왜 이래! 아! 아! 이런면! 아! 못할 때 못할! 본질 못할 때 보니 또! 아! 잠깐만! 야! 야! 왜 그래! 아! 진짜 씨발! 아! 왜 그래! 왜 이렇게 못하냐! 진짜! 몽군? 야! 몽군 너 기회 한 번 더 줬다! 몽기니 할 수 있어! 아! 오케이! 아! 이거! 이거! 화난 몽군 좋아! 어! 어! 싸워! 싸워! 그렇지!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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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슬까지 합류되고! 들어가! 들어가! 무조건 들어가야지! 아니! 많이! 무탈 다 잡아둔! 근데! 무탈 다 잡아둔! 떼고! 떼고! 진짜! 변수형! 변수형! 나이스! 이런 게임 가끔 역전 나오기도 해? 히히히히히! 아! 나온다면 어떤 경로로 나오는지 궁금해서! 그니까! 이거는! 테란이! 막! 또라박아야돼요! 어어! 일곱시 마리! 어어! 뭐해? 어! 3때기 털렸네! 어! 잠깐만! 스캔을 왜 3때기 때려? 어? 아니! 아니! 게임 사비졌어! 왜 떨려! 야야야야야! 정신차려봐! 한시도! 아니! 왜 떨려! 왜! 왜 그래! 왜 떨리냐고! 아니! 갑자기 왜 이러는거야! 아니! 가만히 있는데 왜! 왜 털려! 종거 아니야? 종격갔는데! 카운터 맞은 것도 아니고! 그냥 가만히 있잖아! 아니! 유리 또 가만히 있어! 이새끼! 종거 같은데! 아니! 뭔가 왜 그러냐! 아니!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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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안돼! 몽아! 안돼! 안 돼! 너 지금 안 돼! 너 지금 안 돼! 너 지금 나가면은 지금! 이게 안 되는 거야! 내가 한번 끌고 올게요! 아! 몽고 파이팅! 오케이!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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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어! 아! 끝났어! 아! 이겼어! 한 번 이겨주네! 스캔 없는 연수! 스캔 없는 연수! 스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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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! 이거는! 못 이기는 게임이었는데! 지지! 우와아악! 나이스! 나랑 뭐야 이게 와아아 being a 지지 와아 아 나 나랑이 좋고 나랑나와라 제발 나랑 야. 금방 금방 좋다 아이 몽곤 지금 포스 넘쳐 너 이기면 상관없잖아 이기면 아니 그게 쌩, 쌩으거만 하다가 지면은 존나 허무할 것 같은데 먹기라도 먹어야 된다 이거 먹으면 돼 먹으면 먹었을 때 한겜하고 먹는 거 기분이 개좋아 어? 근데 이 자리 좋아 어 나 좋은 것 같은데 오히려 맞아 맞아 7시보다 훨씬 어 아 마, 마당 뭐 틀리거나 대각 안이라서 괜찮은 것 같아 아 자리가 잘 떠서 다행이다 마당 선이 공산이 좀 멀어가지고 이러면 에이 빠락쓰 아 뭔가 김정우 이번에는 또 CB2야? 쓰읍 여기 안 보이는 신경철 할 것 같은데? 나 선풀 할 것 같은데 여기 멀어 같은 거 나 나 그냥 팔바락 안하고 그냥 팔, 팔 선풀 했으면 좋겠어 우리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왠지 저 김정우 쓰읍 애교를 때는 또 선풀 때릴 것 같아 선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선풀 할 수도 있어 오버풀 많이 해 정석이 선풀 한 번만 해줘 진짜 방금 그 7바락스 봐가지고 의식된다고 아 진짜 한 번만 먹자 이번 달 이 과에 안 먹나? 한 번만 먹자 진짜 방원이가 제발 제발 전기세 좀 내자 제발 한 번만 먹어 한 번만 한 번만 너 프로리그 먹는 게 아니라 밥만 먹으면 되잖아 요즘아 아니 이게 밥 먹는 게 더 많이 벌어 이게 시발 뭐 잘못했어 스타비제인데 아 또 굿서치네? 굿서치네? 어 이거는 뭐야? 형 너무한 거 아니야? 어 우리 본진 배락인데? 본진신 배락이잖아 야 빌드 개먹었다 빌드 개먹은 거예요? 오케이 어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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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네 정우가 지금 생각이 많네 어 생각이 많다 어 생각이 많다 활바락도 생각하고 그냥 생각하는 거 같은데? 야 센터도 보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입막도 아니고 어 반대기님 이거 빌드 자체는 우리가 무조건 좋아 느낌표 잠깐만 의자 김윤중 김윤중 특가 네이버에서 치시면 돼요 의자 말씀하시는 거면 5시로 와야지 당연히 오버드로드를 세로로 갈릴 거 아니야 아 가로로 갈릴 거 아니야? 오케이 그렇지 워섭추 아 이러면 출발 좋잖아 나이스 개 좋지 존나 좋지 이러면 나쁠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어 진짜 좋다 그렇지 이 인용 맵이랑 또 다른 게 휘둘리는 것도 아니니까 아니 그리고 일꾼도 안 나왔어 지금 어 잡히지마 말아라 어 완전 좋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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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느낌 좋은데? 어? 멀삼이네 멀삼이다 멀삼 이거 6시 멀삼 같은데? 근데 이거 테라인 보면 편하지만 가스 들은 거 보면 야 3회 보면 존나 편해 무조건 편하지 이거는 응 오케이 ACP 맞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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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애결인데 이런 상황이면 괜찮다 마음이 편안하다 이거 중요한데 진짜 막 편하지 어 안삼이다 야야 땡겨 야 이거 2배럭이다 땡긴다 아 근데 아 안삼? 안삼인데 괜찮아? 아니아니 아 씨 아 근데 이거 아 아 근데 안삼이 안 남았다 3회 처리 근데 어차피 오버가 날아오진 않네 느낌으로 막아야되네 적어도 아 야 느낌으로 막아야되는데 링을 아마 정우가 뛰면서 이거 의식을 확인할 것 같은데 이거 정우 이거 근데 존나 잘 막는데 어 존나 잘 막는데 아아 야 씨발 승부수 이 링 존나 멀어서 이게 괜찮나? 그니까 아 이거 승부수를 꺼내들었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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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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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길 수 있긴 한데 이게 맞아요 이거 이길 때 진짜 개꿍이던데 근데 갑자기 빌드보호 제독이 말 없어졌다 조졌다 아니 조금은 없는데 아니 이건 근데 진짜 케바케 아님 모르는 거 아니야? 뭐 아님 너? 어 그치 압박하는 거 압박하는 거 좀 보여주고 아 사령이 나 빼 빼야돼 빼야돼 제발 아니 어? 어? 어 빼야지 왜그래 아니 근데 일꾼돌리는게 좀 아 근데 아 이게 진짜 배럭 더블처럼 연기 존나 잘하긴 한다 일꾼돌돌리고 계속 이러면은 이러면 모를 것 같은데 아 육링 뽑았고 아 잠깐만 이거 근데 이거 진짜 확 끝날 수도 있겠다 잠깐만 아니 이거 링으로 먹으려고 하다가 어 8링인데? 8링이야 8링 그니까 지금 링 많이 찍는 건 우리한테 좋은 거야 아 그래요? 어 저거는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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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저거는 잘 쬐야돼 봐봐 이거 저거 1링 빠진 것도 봤다 1링 빠진 거 봤잖아 봤잖아 이거 이것만 찍히면 아 저 1링 죽여야돼 여기 죽여야지 아니 뭐야 여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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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딕이랑 아니 일단 출발하면 끝나잖아 출발하면 끝나잖아 안걸리고 출발하면 끝나잖아 못봐가지고 어 못봤는데 링이 아 링 시합 좁잖아 가야돼 가야돼 이제 가야돼 지금 가야돼 아 근데 링을 많이 찍어 놔가지고 이게 볼 수 없나? 가야된다니까? 아니 아니 이거는 지금 못막아 구조적으로 막을 수가 없어 그러게 나도 속도가 못막는 속도긴 한데 스피밍 됐다 스피밍 안팔고 가야되는거 아냐? 스피밍 됐어요? 스피밍 안 되는거 아냐? 아니 아카데미 불 꺼졌잖아 야 여기 와서 스피밍라고? 가면 끝나잖아 이거 진짜 야 애가 치솟다 와 판단 뭐야 아니 끝나잖아 이거 안 끝나잖아 제발 끝나나? 이겼다 이겼다 이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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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질수로 없어 아니야 아니야 두론 두론 끝났어 레이오 뒤서있어 끝났어 레이오 뒤서있어 레이오 뒤서있어 그 당가대 나이스! 나이스! 어떡해! 나이스! 나이스! 벅고 막아 벅고 막아 벅고 막아! 벅고 막아! 벅고 막아! 와 뭐야! 시발! 오늘 스토리 미쳤다! 야 오늘 스토리 미쳤다! 오늘 스토리 미쳤어! 오늘 스토리 미쳤어! 아니 오늘 스토리 미쳤어! 오늘 비승전결 미쳤다! 결국 이기게 나는 거야! 야 이걸 이겨내는 시발! 와 이걸 결국 이겨내는구나! 좀 더 봐야 돼! 이거 링이 3엔시라 많아가지고 좀 더 봐야 돼! 좀 더 봐야 돼! 근데 뭐야 이거 이제 아니 좀 짓고 아니 좀 불안한데 이거 근데 레어 치수한 거 보면 마음 편하지 않아?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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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레어 치수한 걸 봤잖아! 이제 무리 안 하면 돼! 물이 안 하면 돼! 계속 모으면서 그냥 하면 되지! 아니 왜! 좋은 거 아니야? 이거 끝났잖아! 아 좋은데 잘했는데 잘했는데? 여긴 마라도 찾을 거고 이제 어느정도 그러네? 가! 아니 여기서 기다려도 되긴 할 것 같은데 이게 뭘 해도 이길 것 같은데? 아니 애 철인데 왜... 아 근데 쭉 들어가서 스토딩풀 쪽에서 하면 안 됐나? 아니 그냥 커맨드 찍고 아니 저구 앞마당 가스 쪽에 드론 돈다 하나 아니 뭘 해도 이기는 거 아니냐고 어차피 없잖아! 이거 커맨드만 박으면 진짜 아 그럼 커맨드 박았어! 아 그럼 커맨드 박았어! 저만 대기 대기 뭘 해도 이겨! 뭘 해도 이겨 이거는 질 수가 없어! 된거 왔다! 된거 왔다! 뮤타를 찍히는 것도 아니고 아 오케이 오케이! 아니 저구 유저가 말하니까 불안해! 야 이거 몇 파멘 들어가 있어? 이거? 아 이게... 아니 몽이 또 안 해! 헤쳐린 거 맞네! 이거 안 돼! 헤쳐린 거 맞네! 이거 몽곤... 아니 이거... 파멘... 아니 몇 개 들어가 있어? 벙커 안에 아니 투방하면 안 돼 이거? 그냥 투방 하자 투방! 아니 의미 없어 의미 없어 아 그래? 여기서 그냥... 이렇게 하고... 마당 풀리면 끝이에요 그냥 4배럭! 아니 아니 투방하면은 절대 못 깨잖아! 파멘도 있는데... 그리고 암바닥 치면 되는 거 아니야? 구속으로? 근데 그냥 온몸으로 그냥... 스팀 파멘으로 빨아먹고... 그냥 그 다음에 운영으로 이긴다! 아니 그냥 뭐래도 이기겠다! 이거 지금 구조적으로 질 수가 없어! 아 4배럭! 체감상 선행패 4배럭보다 빛박세네 지금? 레어치소 해가지고... 와 드론도 하나 놀아! 김정국 가스 밑에 암바닥! 야 저거... 저거 안 보여! 저거... 아 이거 짓다가 취소해서 보이네! 아 근데 이거 또... 어? 정면뚜를라고? 좋은 거 같아! 좋은 거 같아! 어 오른쪽도 몇 분 떠서 난다! 어 어... 이... 링이 마당으로 못 가니까... 어 좋은 판단인데? 와 저... 나이스! 나이스! 오케이 오케이 스팀... 어 그렇지 그렇지! 더 해봐 더 해봐! 어 어... 예민한데? 어 밑으로 살짝 가서 간지럽해봐! 드론! 밑으로 살짝 가서! 아 이거... 이거 찜... 찝으면 들어가겠다! 찝으면 들어가겠다! 아 오케이! 아 뭔가... 좋은데? 나이스! 3파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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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너가 다 1승구나! 와... 몽이가 1승에 4승에... 4승에... 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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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걸 2가 낸다고? 아니 어떻게 이겨냈대? 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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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0승 3파맨! 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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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. 와... 와... 와...